모든 성인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오룡동성당 이정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우 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행복 선언에 약속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것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자비를 입는 것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성인들은 그 목표를 이룬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예수님과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모든 성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구합니다 만일에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형제, 친구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면 그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연옥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통공으로 표현합니다 통공이란 한 사람의 기도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천국, 연옥 외에도 지상에 있는 우리 서로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내 기도 덕분에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고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고 내 기도가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가 바치는 기도 덕분에 나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고 내가 힘을 얻고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 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어려운 순간들을 잘도 넘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은 죄인들의 회개와 멸망과 심판을 조금만 더 연기해 달라고 지상에서 또 천국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해서 보석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하느님 품 안에 영광을 누리고 계신 모든 성인들께서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 덕분에 죄의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성인들에게 부탁하는 날입니다 성인들은 이기심도 없고 하느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들이니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위령 성월을 시작하며 우리들도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계대전교구 천안 오룡동 성당 이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